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월드뉴스 시작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분야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고리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선언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윤택 월드리포터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는 국방 안보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하는 자위대 통합사령부 출범에 맞춰 주일 미군과 작전과 방위 역량을 원활하게 통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주일 미군이 구조를 재편합니다. 방위산업 협력도 강화해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듭니다.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 함정과 전투기 공동 보수 등 협력 분야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중국에 맞설 미국의 군사협력 파트너로 위상이 높아지는 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을め그루는 초과대에 대응을 하여 引き続기日米에 긴밀히 연결하고 있는 것에 일치했습니다. 중국이 반발 가능성을 두고는 방어를 위한 동맹 강화 차원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영국과 내년부터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호주와도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합니다. 회담에서는 북일 정상회담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다만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일본 당국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뉴스 이윤택입니다.